뭐하려고. 이 1989년부터 치킨을 파놓은 거의 원적경 치킨집에서 신메뉴가 나와서 후딱 갖고 왔지. 뭐야 또 치킨이야? 너 치킨 들렸어? 치킨 이름을 부르는 자는. 듣고 쓸데없이 잘 받지마. 치킨 뭐야? 전 잘 파도두지랄이요. 멕시카나 고메치킨. 얼마야? 얼마긴 얼마요. 2만원. 요즘 신제품은 뭐 다 2만원이야. 응? 어제 구매도 19,000원이고 첫대에 BBQ는 25,500원인데. 듣고 따지지 말고 제품 특징이나 말해. 그게 팩트인데. 고추 썰어 넣어갖고 매운맛의 밸런스를 잘 맞췄디야. 그게 다야? 이 요기 17일날 정식 출시하는건디. 요번주 일요일까지만 사전 출시한걸이야. 그게 무슨 소리야? 이 먼저 깔짝 팔아서 유튜브들 영상 찍고 먹고 싶게 만든 다음에. 다시 한번 제대로 팔아먹었다는. 됐고. 내 피셜 좀 하지 말고 이제 먹어봐. 뭐만 해봐야지 말냐. 짜잔. 아 옛날 것 좀 하지 말라고. 알았어. 맛은 어때? 달단한 간장 냉면에다 고추 엄청 썰어 넣었네. 매운맛은 어느정도야? 고추 맛은 많이 나는디. 그냥 매콤한 정도요. 뭐 비교할만한 치킨 있어? 엑소치킨이가 그거랑 좀 비슷핸디? 그래서 또 사먹어? 안먹어? 엉엉. 이 집은 양념이 맛있더라.